턴오프 유얼 티비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나온 거죠. 티비를 꺼라. 이런 가짜 미디어에서 눈을 떠라 믿지를 마라 이런 거짓의 세계에서. 그러면서 이제 매트리스의 세계도 많이 말씀드리고 우주는 없다. 아주 작은 거를 속아 넘어가면은 사람이 이제 또라이가 될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기사 올린 시간만 봐도 좀 범상치암타라는 게 나오죠. 17하고 11, 518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2022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 유에프 영상을 공개했으니까 유에프가 진짜 있다. 말이 안 맞죠. 그러면은 어디 아프리카에서 말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유에프 진짜 있다고 하면 진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요. 상당히 이런 카발 세력들이 진을 친댄데 무슨 얘네들이 내놨다고 다 진실이야. 그러니까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주는 없다. 뭐 이런 말씀 하기 전에 지구가 정말 360도 9인가. 1600kmph로 돈다 그러잖아요. 자전을 그렇게 하고 이제 공존은 더 빨리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빙글 해서 1년 365일이 되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온다 그러는데. 자 이 속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피해를 주고 빨랐던 토네이도라 그래야 돼요. 태풍이라 그래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이 그 제가 알기론 맥이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토네이도를 보면 아무리 빨라도 1900kmph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200kmph도 안된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속도로만 휘몰아쳐도 뭐 지상에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날아가는데 1600km로로 1600kmph로 돈다? 제정신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1600km로 도는데 이런 돌멩이를 뭐 기하학적으로 싸놔도 조금도 미동도 없이 세울 수도 있고 아무런 느낄 수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 그 식스 센스를 완전히 망쳐놓는 게 바로 이런 그 엉터리 과학이 아닌가 뭐 영화 E.T를 기억하냐? 이 E.T를 찍은 놈이 상당히 위험한 놈이에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에... 스필... 버그... 뭐 저기... 뭐 스필이라는 게 쏟아져 나오라는 뜻도 있는데 버그가 이런 벌레죠. 벌레가 쏟아져 나오는 놈이라 이거죠. 아 제가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이놈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또 E.T라는 영화를 찍었어. 참나. 어느 한적한 마을의 숲속에서 우주선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싸이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단일 정보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한 대통령은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외계인이 침곡했을 때 우리가 우주군을 창설해갖고 뭐 어떻게 하자? 이것들이 뭐 도날드 트럼프도 뭐 우주군 창설하니 어쩌나 이랬는데 오더가 있다 이거죠. 오더. 뉴울드 오더 할 때 그 오더입니다. 그 주문을 내리는 애들이 있어. 야 이런 거 얘기해라. 보면 이제 뭐 빌 클린턴 같은 경우도 외계인하고 압수하는 사진 내보낸다던가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뭐 외계인 아기를 낳았다 그래갖고 외계인을 딱 얻고 있는 것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장난들 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자 이놈들이 원하는 세상이 뭐냐. 단일정부다. 단일정부를 이루려면은 뭐 각 국가가 이제 개인적으로 막기 힘든 어마어마한 이런 외계인 뭐 최첨단 문명을 가진 것들이 나와서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얘기를 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제 스필버그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그 저 이티라는 것도 만들어냈지만 또 이제 공룡이라는 것도 만들어냈답니다. 공룡이 여러분들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만 알아보시면 이놈들이 만들어낸 뭐 이런 어떤 조작된 것들은 끝도 없이 많다. 그래서 뭐 기사를 읽어보면 완전히 있는 것처럼 50년만에 공개된 미 UFO 영상 두 개 뭐 정체가 뭐냐 하면서 이렇게 마치 있는 것처럼 워싱턴 DC도 이게 뭐 사탄의 소군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지도적으로 보이는 걸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한국은 점령당했다라는 책에서 상세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비매품입니다. 갖고 있으신 분들만 말씀드린 거고 아 그리고 이제 뭐 그 미군이 이제 UFO를 대신에 사용하는 용어다 뭐 UAP라고 그러고도 하고 UFO라고 하는데 뭐라고 불리든 간에 에 저는 없다고 뭐 거의 확신 이상을 가기 때문에 자 외계인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둥근지구 사관에 막혀있는 사람들은 믿겠지 근데 말 그대로 외계인 그러면은 이 땅 위에 다른 세계에서 내려왔다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우주가 없어. 우주가 없는데 어떻게 오냐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아까 전에 스티븐 스필버그 새끼가 찍은 영화 중에 어 세계전쟁인가요? 그 우주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외계인들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마지막에 보이면서 끝나는데 이것이 어떤 힌트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참 이게 이놈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결국엔 이제 단일정부를 묶자 이런 의도에서 이런 게 나온 것은 아닌가 이제 점점점 그 처음에는 얼토당토 안 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 이제 뭐 이제 그 이제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 되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인구도 이제 줄어들고 나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산소가 이제 뇌로 공급이 잘 안되면서 마스크를 써서 사람들은 이제 멍청해진단 말이죠. 멍청해지면 이런 뭐 택도 없는 소리를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전혀 불가능하지가 않다니까 이 팬데믹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 요거는 한 기사에서 갖고 왔는데 안락사법이라고 지금 뭐 캐나다인가요? 어디서 이제 그 어 자살을 선택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유테인 클라우드 휴악의 지도 아래 유테인 투리도는 평생 동안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정부에 보편적인 의료와 소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일명 이제 인여인가들은 어 죽어나가자 버져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 신세계 질서에서 캐나다 가난한 국민들에게 자살을 권유 하면서 이제 뭐 쭉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거 자살기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구요. 어 제가 그 뭐 세월호 사건 일어나기 어 정확하게 11개월 전일겁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어 그 페리 코리안 페리 한국의 유람선을 침몰시켜 갖고 어 그 인구 감축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 갖고 그거를 제 어 책에다가 어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라는 책이라든가 어 아까전에 말씀드린 한국은 점령당했다라는 책에서도 이제 소개한 바 있고 그전에는 이제 유튜버로 몇 차례 이제 실은 적이 있는데 이 손에다가 십사하고 물고기를 그려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했죠. 뭐 피시가 그 물고기기 때문에 F 앞자를 따면 그 여섯번째 있죠. ABCDEF 그래서 416 세월호 침몰한 날을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제가 유추를 냅던데 전 포데스타라고 저는 이제 피자게이트의 원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일로 마귀한테 지금 뭐 넘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바마를 이제 당선시킨 뭐 톡톡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그런 인물이고 이 사람이 차고 있는 이런 그 오방색이 보이는 이게 과연 뭘까 뭐 시계야 당연히 뭐 어 찰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도 보이고 하는데 이게 뭔가 어떤 영향이 그래서 최순실 측근 취임식 때 숭례문을 오방색 천으로 덮자며 압력을 가야 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그 왜 자꾸 이런 어떤 어 상당히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을 어 이렇게 했을까 지금의 이제 시간이 지나갖고 상당히 어 이친 그런 사람이 됐겠지만서도 어 참 뭐 더 이렇게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어디까지 에 그래서 참 믿기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자신의 가족이 아니고 자신의 뭐 피부치가 아니기 때문에 에 그렇게 인신제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어 그런 거를 상당히 에 뭐 어떤 죄책감 없이 했을 수가 있는가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 위험해요 지금 현재 뭐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참 어떤 사람한테 권한을 주면은 권력을 너무나도 어 주면 이게 또 어 양날의 칼 뭐 칼이 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 좀 그 음모로운 세계를 많이 휘집고 다닌 사람으로서 어 어 참 뭐 어 가슴 아픈 일들이 대한민국만큼 안 일어나는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 한심합니다 이 지금 돌아가는 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얼마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 글쎄 약 한 7% 만이 이제 비접종 자라고 어 이게 나오는데 그랬을 때는 물론 이제 어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한 사람도 있지는 않을까 뭐 이래 저래 갖고 그냥 10% 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0% 는 지금 어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인구의 감축 추이를 봤을 때는 좀 어 이렇게 금년에는 어느 정도가 뭐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뭐 저 뭐 또 그런 얘기 자세히 하면 또 유튜브가 짤리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어 금년에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이거는 뭐 본인 선택인데 계속해서 이제 열 스트레스 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2년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상당히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큰 피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어 이제 마스크 라는게 우리 신체를 좀 변화 시켰어요 어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에 r a w 로우 비타민 c 라고 어 요것을 좀 드시면 어떤가 라고 하면서 어 소든 바이 카보나이트 라고 그러죠 일명 이제 베이킹 소다 어 요것도 에 몸이 알칼이 가 되기 때문에 에 도움이 되지는 않나 이런 말을 하면서 최근에는 어 세미나 할 때 어 몇가지 아쉬워 간다 라고 그랬죠 아니면은 뭐 쉽게 또 접할 수 있는게 뭐 스피리로 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어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에 이런 발란스를 좀 어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면 요 고비를 이제 어떤 타임랩스를 그리자면은 이제 열 스트레스가 어 금년 이제 여름에 이렇게 아 때린다 그러면 좀 지나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5g 에 어떤 이런 뭐 상승 이라든가 뭐 몇 기가 헤르츠 가 있겠지만 ebv 라는 앱스타 인바 바이러스 의 활성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살자 상당히 치솟을 거라는 예측치가 나오기 때문에 인구는 지금 0. 뭐 소수 뭐 얼마에 갖고 뭐 안 태어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이게 멸망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멸망으로 걸어가는 나라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뭐 어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제 뭐 세례명이 좀 수상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에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에 본인이 일단 살아남아야죠 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용기가 좀 있으셔야 되고 내가 뭐 이걸 이르면 다 읽는다 뭐 이런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내 신체가 건강을 해야 앞으로도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아 참 그 이게 유튜브의 특성상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많네요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ufo는요 없어요 특히 이제 외계에서 오는 그러니까 본브라운 박사라는 사람이랑 그 어떤 그 패거리가 있죠 그 나사의 아버지라 그러면 그 얘네들이 딱 그룹이 있어요 다 사타니스트들이라는 거지 사탄 이런 멤버가 이 나사의 창립이다 이거죠 창립 아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아 이놈들이 했던 뭐 내용은 쭉 그동안 알려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다